묘법연화 3매비밀삼 마야경 대흥선사 3장 대광지 불공역 마하비로자나 편조 박가범이 법계공을 건일 고적광예회를 구족하고 스스로 얻은 법락은 열애수량 금강 아래의 대비태장이다. 자증개헌을 하다. 본각 신법신에 귀명합니다. 묘법 심연화대는 오래 머무릅니다. 본래 삼신덕을 갖추었다. 37조는 심성에 있다. 모든 문이 미진수가 산매에 이르다. 인과를 멀리 떠나서 자연히 법을 구족하다. 무변한 덕태는 원래 원만하다. 나를 돌이켜 마음에 모든 부처님께 정리합니다. 금강살탄은 부처님께 말하였다. 여덟 자증개꾼은 무슨 연설을 하는가요? 대일 박가범은 금강살타에게 고언했다. 위의 냉문장은 금강개회의 37조는 중대의 논의는 월륜중에 머무릅니다. 아래의 냉문장은 파력재존의 모든 문이 산매법은 자연히 만다라 회이다. 후원양계는 본래 동체 자성 대만다라이다. 금강살타가 부처님께 말하였다. 어떻게 한마음에 묘법연화 양부의 만다라를 건립하나요? 대일여래는 금강살타에게 말하였다. 한마음 속의 묘법연화에서 중태의 금강개회의 37지혜존이 될 것이다. 파력은 퇴장개회 보문 산매이다. 금강살타가 부처님께 말하였다. 묘법연화 파력 중대의 연설을 원합니다. 그때 대일 박가범은 금강살타에게 고하였다. 자세히 듣고 잘 사념하여라. 열의 비밀 묘법연화 본지 파력 중대재존의 품의 순서는 파력재존으로 설한다. 중간에 모든 품은 파력을 나타낸다. 보현권발 1품은 파력으로 귀결한다. 그 가운데에서 26품은 8협 중대재존. 방편과 비유품은 2두품은 동방아촉불의 1협. 신의약초수기 3품은 동남보현보살 1협. 화성유품은 남방보생불 1협. 500제자 유항모학인기 법사 3품 서남 문수사리 1협. 보탑품에서 신역품까지의 11품은 묘법연화 중 대내증. 그러므로 이불은 적광다 보탑에서 허공에서 논의는 회를 하였다. 총로와 야광품은 서방 1협. 묘법연화 총로품은 연화부의 주존 아미타불. 묘음과 관음 이품은 같이 서북쪽의 1협이다. 다라니품은 북방의 천고 뇌음불 1협. 묘장어망품은 동북의 미륵보살 1협. 이렇게 각 품품 문문구구는 모두 8협이 있다. 서품과 종지용출품의 양품은 모두 8협 재존을 서술한다. 방편과 수량품은 똑같이 8협을 나타낸다. 안락과 권발품은 같이 8협을 만든다. 또한 이렇게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제법의 실상을 중대가 자증하는 방편이 있다. 그때 세조는 사리불에게 이미 내려졌다고 알렸다. 동문의 사리불은 동남쪽 잎을 거느린다. 비유품은 남방이다. 시내. 약초. 수기품은 서남. 화석유품은 서방. 500명 제자. 수학무학 인기. 법사 3품은 서북방역. 보탑과 재바달다 2품은 북방. 보현 보살권 발미륵품 전 14 알라캔품부터 27. 묘장어망품까지의 24품은 8협 재존이다. 수량 1품은 중대. 비로자나 분별공덕품 수위공덕품은 동문 1협. 상불경보살품은 서협. 신력품은 남협. 총루품은 서북. 야광품은 서협. 묘음과 관음 2품은 서북 1협. 바란이품은 북방 1협. 묘장어망품은 동북. 금강살타가 부처님께 말하였다. 묘범연화경에서 문수와 보현이 본존이 되었습니까? 대일여래가 살타에게 말하다. 그대가 묻는 바와 같이. 묘범연화 전 14품 문수사리가 그 본존이다. 묘범연화 후 14품 보현 보살이 그 본존이다. 그러므로 법화 전 14품은 문수사리가 스승으로서 못이었다. 등명불의 과거 묘범연화경에 문수사리가 스승이었다. 지금 용궁에 들어가서는 오직 법화경으로 용렬을 인도할 때 즉시 성불하였다. 알락행품에서 문수사리가 알락행을 물었다. 살타가 부처님께 말하였다. 문수사리가 제바달가품에서 바다에서 소산할 때 존영이 어떠한가요? 비로 자나불이 고원하다. 그때 문수사리는 천연면화에 앉았다. 파력보관을 머리에 쓰다. 바다가 자연히 용소슴치다. 살타가 다시 부처님께 말하다. 팔만대사 가운데에서 문수사리가 홀로 용궁에 들어갑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비로 자나불이 다시 고원하다. 문수사리 3세 제불의 지혜의 어머니이다. 용궁의 짐승은 매우 어리석다. 문수보살의 지혜로 용과 짐승의 어리석음을 타파하다. 8살 용녀가 찰나에 보리심을 일으키다. 잠시 후 바로 정각이 되었다. 살타가 다시 부처님께 말하다. 묘범연화 후 십사품은 보현보살이 그 본존이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비로 자나불이 고원하다. 권발품에서 말하다. 만약 법화가 영구제에 유통되고 있다면 받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이 생각을 해야 한다. 모두 보현의 위신의 힘이다. 만약 수지덕송이 있으면 그 뜻을 기억하고 해석하는 것이 수행과 같다. 당연히 그 사람이 보현행을 행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살타가 다시 말하다. 묘범연화 본존 보현보살이 어떠한 깊이가 있습니까? 비로 자나불이 다시 고원하다. 내가 스스로 보현인 것을 어찌 자신을 묻는 것이냐? 보현의 야침과 기품에는 다섯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는 등각보현. 둘째는 묘각보현. 셋째는 봄각보현. 넷째는 문자보현. 다섯째는 실상보현이다. 제일은 등각변화보연자이다. 묘범연화파력 동남역은 보현. 또 권발품에서 동방에서 보현보살이 온다고 하셨네. 제2는 묘각보현자. 묘범연화파력 남녁의 보생렬해. 제3은 봄각보현자. 묘범연화중대의 봄각대일여래. 제4는 문자보현자. 묘범연화의 근본 한 글자 아짜는 또한 불생에 두루 널리 있는 법괴보연이다. 제5는 실상보현자. 또한 묘범연화의 제법 실상보현이다. 다시 금강살탄은 부처님께 말하다. 자성신, 보현자수용, 보현타수용, 보현변화신의 보현이 있습니까? 비로 자나불이 고원하다. 첫째는 자성신 보현자. 화엄경은 보현이 마치 국토를 따르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성신 보현존이다. 둘째는 자수용 보현자. 또 보현 하나의 모공중이라고 한다. 미세한 불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이 자수용 보현존이다. 셋째는 타수용 보현자이다. 색구경처에서이다. 스스로 수용신이 된다. 95종의 외도를 조복시키기 위해서이다. 남쪽으로 염부제에 내려가다. 팔상성도. 이것이 타수용 보현존이다. 넷째, 변화신 보현자이다. 법화경에서 설한다. 보현 보살이 동쪽에서 오다. 경에서 설한다. 보현 보살은 동방에 정묘한 국토에서 나왔다. 그 국토상. 자파경에서 이미 널리 구별되었다. 이것이 변화신 보현존이다. 다시 대여래에게 깨서 말하다. 구중보현이 있다. 첫째는 등류보현. 둘째는 묘법연화 등각보현. 셋째는 묘법연화 묘각보현. 넷째는 묘법연화 중대봄각 대일보현. 다섯째는 묘법연화 평등 봄각비로자나 열애보현. 여섯째는 묘법연화 제법 봄각비로자나 열애보현. 일번째는 묘법연화 일륜보현. 여덟번째는 묘법연화 제일보현. 아홉번째는 묘법연화 정상보현. 이때 살탄은 머리에 오지보관을 쓰다. 왼손에 금강령을 들다. 오른손에 오고 금강절을 들다. 오고절을 심장에 안치한다. 연화대에 안다. 법계를 비추다. 백박가범이다. 지금 해석한 부처는 활짝 핀 묘법연화에는 3본존이 있다. 첫째는 석가여래 대일여래 변화존상. 둘째는 전십사품은 문수사리가 그 본존이다. 셋째는 후십사품은 보현보살이 그 본존이다. 묘법연화 수행과 함께 봉각일궁에 들어간지 오래되어 본지의 무량수명결정 여래 마하비로자나 여래이다. 이때 마하비로자나 여래께서 금강살타에게 이렇게 말했다. 좋기도 하고 좋기도 하다. 묘법연화 성품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다. 그대 말대로. 묘법연화 석가대일여래가 그 본존이다. 또한 문수보현보살을 그 본존으로 삼았다. 십여실상. 파렵구존 십존. 한편으로 수행의 시초이지만 그 덕을 말한다. 묘법구존연화 소자. 묘법연화파렵 사우고살등각. 묘법연화파렵 사방사불묘각. 묘법연화 중대대일여래 본각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고 인과에서 먼 것도 아니다. 퇴장등각 금강묘각의 태금의 위에 있다. 본각 법계 적광해외. 시작도 끝도 없이 성과 상이 서로 상주하다. 모든 중생에게 묘법이 있는데 연화파렵 총 대십여십존. 이름이 묘법연화경황이다. 묘법연화 편리 비밀 산마약품. 이때 대일여래께서 금강살타에게 고언했다. 오직 부처와 부처만이 모든 법실상을 다 추구할 수 있다. 이른바 제법이란 마치 상과 같고 성과 같고 몸 같고 힘 같고 만듬 같고 인 같고 연 같고 과 같고 보 같으며 본말구경과 등과 같입니다. 제1상협은 동방아촉. 제2성협은 남방고생. 제3체업은 서방미타. 제4령협은 북쪽 불공이다. 제5작협은 동남보현. 제6인협은 서남문수. 제7연협은 서북관음. 제8과협은 동북미륵이다. 제9보업은 중대대일 봉각여래이며. 제10은 본말평등 봉각비로자나 여래이며. 제11은 중재법실상 봉각여래이다. 백협천협 내지 불가설력. 모두 묘범면화팔협의 권서 변연이다. 연화팔협 8인보는 중대이다. 만약 본말구경 평등평등대의 8협 중대평등대의 차별구존이라면. 여벽은 모두 8협 8인 8불파랑이다. 최하가 8협. 중간은 8인. 최상은 바로 8불파랑이다. 재불보살이 유람하는 곳에 있다. 국토를 깨끗하게 물들인 광범함을 나타내다. 모두 묘법 8협면화에 산다. 8협이 의지하는 8방세계는 모두 의지할 수 있다. 향적불토는 중대에 의존한다. 10방의 세계는 모두 한마음 한뜻에 있다. 1심 8협. 마음은 끝이 없고 고로 8협은 끝이 없다. 여래가 만약 동방무량 항사불토에 나타내면. 동협의 편이 있고 불사를 행하다. 나머지 방위와 나머지 여볕도 역시 이와 같다. 그때 금강살탄은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재불세존이 세상에 나서 일대사는 4가지 부처의 직연 비밀입니다. 대중을 위해 설하기를 원합니다. 대일여래는 대중을 위해. 사불지견 묘법 면화 8협중대 사방 사불지견 자증직설 관심진언을 고시했다. 나맛 사만 따 부타 남. 오마하. 암 아싸루와 부타 진하나 삭사 부약 가가나 쏘아 락사. 니사드하름마 드흐라 드하리카 수트람잣 홈밤 호빠지라 락사 맘홈 쏘아하. 나맛 사만 따 부타 남. 오마하. 암 아싸루와 부타 진하나 삭사 부약 가가나 쏘아 락사. 니사드하름마 드흐라 드하리카 수트람잣 홈밤 호빠지라 락사 맘홈 쏘아하. 나맛 사만 따 부타 남. 오마하. 암 아싸루와 부타 진하나 삭사 부약 가가나 쏘아 락사. 니사드하름마 드흐라 드하리카 수트람잣 홈밤 호빠지라 락사 맘홈 쏘아하. 나맛 사만 따 부타 남. 오마하. 암 아싸루와 부타 진하나 삭사 부약 가가나 쏘아 락사. 니사드하름마 드흐라 드하리카 수트람잣 홈밤 호빠지라 락사 맘홈 쏘아하. 나맛 사만 따 부타 남. 오마하. 암 아싸루와 부타 진하나 삭사 부약 가가나 쏘아 락사. 니사드하름마 드흐라 드하리카 수트람잣 홈밤 호빠지라 락사 맘홈 쏘아하. 나맛 사만 따 부타 남. 오마하. 암 아싸루와 부타 진하나 삭사 부약 가가나 쏘아 락사. 니사 드하름마 드흐라 드하리카 수트람잣 홈밤 호빠지라 락삼 암홈 수아하 나맛 사만타 부타남 오마아 암 아사루와 부타진하나 삭사부약 가가나 수아 락사 니사 드하름마 드흐라 드하리카 수트람잣 홈밤 호빠지라 락삼 암홈 수아하 나맛 사만타 부타남자는 모든 부처님께 귀이합니다의 의미이다 옴자는 삼신이 삼자로 한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가 지키고 있다 즉 삼신을 구족한다는 의미이다 아자는 불지견을 연다는 의미이다 아자는 불지견을 알려준다는 의미다 암자는 불지견을 깨닫는 의미이다 앗자는 불지견에 들어가는 의미이다 즉 사방사불의 씨앗이다 아총 미타보생 불공 사루와 부타는 모든 부처이다 진하나 자는 안다는 의미이다 삭사부약는 본다는 의미와 법계를 보는 것을 안다는 의미이다 가가나 수아라는 마치 허공의 성과 같다는 의미이다 크산이자는 고를 떠나는 의미이다 모든 방편공덕의 의미이다 사자는 묘하고 정하다는 의미이다 드하름마는 다르마 법 의미이다 드흐라드하리카는 백년파력 의미이다 수트람은 경의미다 즉 묘법연화경 의미입니다 자자는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흠자는 모든 곳에 편제의 의미를 가진다 밤자는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호자는 환희의 뜻이다 바즈라는 견고한 금강의 뜻이다 낙사맘홈은 공무상의 뜻이다 즉 원래의 본성을 밀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방편에서 설한 것에 따른다 올해 거부로부터 열반법을 찬양한 자가 바로 이 의미이다 공무상의 뜻이다 문수사리보살 삼해탈문공덕의 뜻인 고로 문수를 본존으로 삼다 방편품 관심진언이며 역시 본래실한 것이다 묘법연화 산매 견보탑 비밀삼 마약품 당시 불합회는 체보탑의 높이가 500유순이었다 금강살타가 박가범에게 말하였다 이 보탑에 무슨 부처가 있단 말인가 대일여래는 살타에게 고했다 이 탑에는 대각사자 자리가 있다 자리에 보현화가 있다 연화 위에 왼쪽에 부야차가 있다 부야차가 큰 사발로 변하다 큰 사발이 석가여래로 변하다 석가여래가 태장계 대일여래가 되다 대일여래는 법계정인을 한다 오른쪽에 아자가 있으면 보탑이 된다 보탑이 다보여래로 변하다 다보여래가 금강계의 직권인이 되다 대일여래의 태장 금강이불이다 일불의 수명바다에 배속되어 다르지 않다 즉 무량수명결정 열애입 산마지이다 심월윤에는 아자가 있다 아자는 파련면화로 변한다 파련면화는 법계찰에 널리 퍼져 씻다 모든 군생의 이익은 끝이 없다 살타는 부처님께 말하였다 묘법연화경의 근본 일자 아자 심지를 나를 위해 말하여 주십시오 대일여래는 살타에게 고했다 묘법연화경 일부의 시종 문문고 구자자는 모두 싫하여 아자가 아닌 것이 없다 아는 본래의 실상 원래 태어나지 않은 불생 아자는 넷이 있다 첫째는 평등하다 둘째는 본래의 서원이다 셋째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넷째는 깨달음을 밝힌다 아자는 또한 넷이 있다 첫째는 재앙을 막는다 둘째는 이득을 증가시킨다 셋째는 항복시킨다 넷째는 부름을 받는다 서중서사 순서 중에 낸을 설한다 정중현사 바른 중에 낸을 나타낸다 홍중홍사 넓은 중에 낸을 넓힌다 육서 아자는 실상이 평등하다 아래로는 아코에서 위로는 정수리에까지 평등한 금색이 있다 평등광을 받고 평등 실상적광을 깨닫다 세존께서 큰 자비심으로 말씀하시기를 내다는 깨달음을 평등하게 만든다 방편품에서는 바로 평등을 말하고 있다 빈자하여 나머지 셋을 말하다 화택유품에서 본래의 서원을 말하고 있다 빈자하여 나머지 셋을 말하다 궁자 화성은 장애물 제거를 말하고 있다 빈자하여 나머지 셋을 보이다 운후 500이 경각을 말하고 있다 빈자하여 나머지 셋을 선언하다 사람이 재중에 기록되다 법사와 유통이 이미 전에 이루어졌다 내 다 분신이 운집하여 밑바닥을 만들다 다보열의 증명 내다 제바 달다 문수는 내삿바른 병에 문을 자주 전한다 용녀가 바다로 나가서 남방에서 성불하다 살타가 내 다자 법을 몸을 선포할 널리 선포할 것을 맹세한다 네 가지 안락행은 한찰라의 원만한 아짜 행이다 천계 대중이 용소 숨쳐 본지 대만다라가 본래 알을 낳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즉 오래도록 열의 수량을 이루고 대일에 상주하면 마음은 본래 몸이 나지 않는다 나아가 보현은 본원으로부터 사법제 본불생을 다시 청하였다 오직 아마음은 원래 법계를 낳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보현대일 심지는 아자를 낳지 않는다 즉 중생심은 자성본래 청정묘법연화체이다 묘법연화 산매 재바 달다 비밀 산마약품 이때 금강살타는 박가범에게 말하였다 재바 달다의 본원은 어떠합니까? 대일여래는 살타에게 고한다 재바 달다 문수사리 여덟대 동자 피청량산의 불가사의한 동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바 달다 품때 문수사리는 불가사의한 동자이다 먼저 만들어진 파련면화 보관이 바다에서 속붙여 나왔다 용녀를 인도하여 즉시 부처가 된다 달다 문수 문수리 용녀가 문수리 구리갈로를 삼키고 부동위노 부동위노 사갈라용왕 실부리 세상에 나타나고 용녀가 바다에서 소산하고 즉시 몸이 부처가 되고 지수하수공 위에 여의보지를 얻는다 묘법연화파력 중대 중대 부동위노 빠르게 도를 이루었다 금강살타가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사갈라용 왕녀가 성불할 때 일체중생의 사몬치론이 즉시 몸이 부처가 되었다 심지어 초목조차도 즉시 몸이 부처가 된다 그러므로 그 밀주를 말해주길 원합니다 그때 세존 즉신성불 비밀진언을 말하다 옴 바디아 비마 아아 아부 히바비 칼리칼리 사리 수하하 옴 바디아 비마 아아 아부 히바비 칼리칼리 사리 수하하 옴 바디아 비마 아아 아부 히바비 칼리칼리 사리 수하하 옴 바디아 비마 아아 아부 히바비 칼리칼리 사리 수하하 이 진언을 설할 때 초목과 국토가 모두 평등하여 즉시 몸이 부처가 된다 사리다 마핀타 2화 최초의 옆나람 안에는 10색 천연면화가 있었다 연화 중에는 1395 존이 있다 이 부처는 갑자기 몸을 세워 천여백 년화는 360의 백골 위쪽의 원륜 속에 다시 크고 많이 수승한 사문이 원만하게 있다 불성이 이루어져 삼매가 되어 증예가 심 때 자제하다 또 진언으로 말하였다 옴 한 비쿠바 쿠바바나 바나나비 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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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언을 하니 사문 칠백이 묘각에 들어갔다 즉신 성불 묘범 연화 열애수량 비밀 삼마약품 이때 금강살탄은 세존에게 말하였다 아주 오래도록 실하게 열애존영을 이루었으니 선포하고자 합니다 대일 열애은 살타에게 고했다 묘법의 연화는 아주 오래도록 실하게 열애를 이루었다 원래 다보타베는 자면이 상주한다 그 이름은 무량수명결정황 열애이다 숭혈법은 개정인 머리에는 두 불의 보관이 있다 보관 왼쪽에 석가 열애가 있다 퇴장계입니다 비로자나 열애의 오른쪽에 다보 열애가 있다 금강계입니다 비로자나 열애는 늘 탑 안에 있다 운집분신 동체자성비로자나 열애 해외보탑 동문에는 상행보살이 있다 남문 남는 무변행보살이 있다 서문에는 정행보살이 있다 북문에는 알리펭보살이 있다 사보살 사방사불 그러므로 사부린을 맺었다 또 보탑 동남쪽에는 보현보살이 있다 서남쪽에는 문수사리보살이 있다 서북쪽는 관세음보살이 있다 동북쪽에는 미륵보살이 있다 묘범연화파렵 중대 3부 대일동체 해외 500 진정검상 무량수명결정황렬에 심진원을 말하다 나무 아빠리미탈 진안하 빈이흐이차 рай젠드라야 우사 까라 예빈 나무 아빠리미탈 진안하 빈이흐이차 라젠드라야 우사 까라 파리슈뜨하드하른마 마하나야 파리바레 수아하 나모아빠리미타즈나나 비니흐이차 라젠드라야 따타가타야 옴사루와 삼스카라 파리슈뜨하드하른마 마하나야 파리바레 수아하 나모아빠리미타즈나나 비니흐이차 라젠드라야 따타가타야 옴사루와 삼스카라 파리슈뜨하드하른마 마하나야 파리바레 수아하 나모아빠리미타즈나나 비니흐이차 라젠드라야 따타가타야 옴 사루와 삼스카라. 파리 슈뜨하드하른마 마하나야 파리바레 수아하. 나무 아빠리미타 진하나 비니흐이차 라젠드라야 따타가타야. 옴 사루와 삼스카라. 파리 슈뜨하드하른마 마하나야 파리바레 수아하. 나무 아빠리미타 진하나 비니흐이차 라젠드라야 따타가타야. 옴 사루와 삼스카라. 파리 슈뜨하드하른마 마하나야 파리바레 수아하. 금강살타가 말했다. 나무는 귀명구다. 앞발이 미타는 동방구 아촉이다. 진하나는 남방구 보생이다. 비니스이차는 서방구 미타이다. 라젠드라야는 북방구 불공이다. 따타가타야는 중태구 대일여래이다. 옴자는 삼신 중대파력이고 모두 삼신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진한 가운데에 오믈노타. 사루와 삼스카라자는 제행무상 보온남방구이다. 파리 슈뜨하 드아름마자는 문수구이다. 마하나야자는 관음구이다. 파리바레자는 미륵구이다. 스와하자는 성취결정구이다. 여기에는 깊은 비밀이 있다. 이때 금강살타는 세존에게 말하였다. 아주 오래전에 실하게 성취한 여래는 어느 곳에 머뭅니까? 대일여래가 살타에게 말을 고하다. 일체중생의 일념의 마음 중에서다. 모두 여래수량장신 적광의 회에 있고 불태보살도 능히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미륵보살이 내게 여래사계의 연설을 세 번 청하였다. 금강살타가 세존에게 말하였다. 법화 어떠한 문구가 일념적광예를 선설하였습니까? 세존이 고원하다. 법화경에서 중생들이 부처의 수명이 오래이고 길다는 것을 듣고 일념으로 이해하고 믿으라고 선포했다. 여래는 3개 이상의 생사가 있음이 없음을 여실히 알고 있다. 비로자나가 모든 곳에 거처한다. 그 부처의 거처는 제각기 항상 고요하다. 여래 반야지견은 3개 육도산 큰데 애가 본래 허공이고 생도 없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큰 반야 열반은 항상 정멸광이다. 중생은 모른다. 생사의 시작을 무명이라 이름한다. 열반경 후반부에 말하다. 나는 매우 심오한 반야로서. 3개의 모든 육도의 산과 바다 대지의 함생을 관찰하다. 이와 같이 3개의 근본성은 결국 정멸과 공상이다. 이름도 없고 식견도 없고 영원히 모든 것이 끊어지다. 원래 평등에는 높고 낮은 상이 없다. 봄이 없도 들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알미 없다. 속박할 수 없다. 해탈할 수 없다. 중생이 없고 수명이 없다. 불생불멸. 세간이 아니고 세간이 아닌 것도 아니다. 열반의 생사는 모두 얻을 수 없다. 그 아는 것은 그 이름이 세상에 나온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알 수 없는 일을 이름하여 생사의 시작이다. 너희 등 대중은 절대로 무명을 단절하여 생사의 시작이 없어야 한다. 3개의 모든 유정과 무정의 중생을 널리 관찰하면 모든 임법은 다 결말이 난다. 3개를 벗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에 들어가지 않는다. 원래 깨끗하고 때 없고 번뇌도 없다. 허공과 같다. 평등도 아니고 평등이 아닌 것도 아니다. 온갖 움직이는 염을 다하다. 생각에 마음이 쉰다. 법상을 이름하여 대열반이라 한 것과 같다. 대중에게 다시 고하다. 나는 부처의 눈으로 3개의 모든 재법을 관찰하다. 무명은 본래적으로 본래 해탈이다. 식빵으로 구하였으나 얻을 수 없었다. 그러한 이유 없는데도 가지와 잎이 모두 해탈하다. 무명이 해탈고 내지 늙음과 죽음도 모두 해탈한다. 그 연휴로 내가 오늘날 항상 정멸광에 평안이 거하며 이름을 대열반이라 하연나이다 평안이. 또 묘법연화 삼매여래 수명비밀 삼마약품. 금강살타가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아주 오래전에 실하게 성취한 무량 수명 결정왕 여래에 의해서 불법이 있습니까? 비로자나 여래가 구원하다. 아주 오래전에 실하게 성취한 묘법연화. 팔중위가 있다. 첫째는 아주 오랫동안 등각본지 묘법연화파렴 내꼬살은 등각위존이다. 둘째는 아주 오랫동안 묘각본지 묘법연화파렴 내꼴은 묘각위존이다. 셋째는 아주 오랫동안 묘각의 위에 중대본각 구원실성 본지 묘법연화 중대. 대일여래 본각 대일여래 보는 시각여래이다. 넷째는 본지 중대 대일여래 본각위에 묘법연화가 있다. 평등본각여래 중대 본각여래파렴 사불 아래에는 시각이 된다. 중대는 홀로 본각여래가 있다. 이것은 제9보대 본각 대일 다시 아래의 제10본말구경 평등본각 비로자나여래의 본상엽불 나아가서는 말보대 대일여래 평등파렴 중대는 모두 본각여래 본각위와 높이와 같다. 다섯째는 평등본각여래의 위에 제법본각 비로자나여래 평등본각 비로자나여래 또한 팔렵 중대구종본각 구법신 나머지 제법구법계 등 비봉각굴. 또한 아래로는 제법본각 비로자나여래 구법계삼나만상들은 모두 실하게 본각여래이다. 모든 먼지까지도 모두 와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본각여래이다. 여섯째는 제법본각여래의 법에 일륜의 법 3중본각여래는 떨어져 시각본각 고로 또한 아래로는 일륜시각본각이 있지 않고 본래부터 태어남이 없는 법인 고로본각이 위에 있다. 일곱째는 일륜상제일의 법 1윤 아자자륜종자의 종자 삼마야 형존의 형은 여러 상이 있어 상은 평범 어리석음 방편도 있지만 실은 실상제일의 머뭄의 실상이 오직 높다. 여덟째는 제1의 실상의 실상인은 또한 아직 의를 따르기 때문에 아래로는 홀로왕의 정수리 위에 어리석음이 아닌 실상이 가장 높다. 묘범연화산매 상불경보살 비밀산마야품 이때 금강살타가 세존에게 말하였다. 상불경보살은 어떻게 예를 갖추었나요? 대일여래가 고원하다. 상불경보살은 항상 한 것이 한 가지 예의이다. 가볍지 않은 것이 모든 예의이다. 중생을 마음에 연화를 보듯이 예배한다. 경전을 전문적으로 읽거나 암송하지 않지만 단 예배를 행한다. 밤 자문을 믿는다. 중대 마하 비로 자나명일리에게 예배한다. 이름이 일례입니다. 바자문의 수행자는 말을 단정하게 한다. 위에 한 점이 있으면 바로 대공이다. 대공은 곧 불가사에다. 나는 법이 묘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단 예배한다. 사례. 1예 금강부성. 1예 보부성. 3예 법부성. 4예 갈마부성. 이름이 일체래이다. 세간의 상에는 불성 이상주한다고 예배한다. 옴자문을 예배한다. 옴자문을 예배한다. 금강부 자성법신의 성품에 예배한다. 번뇌는 곧 보디불성이다고 예배한다. 트라차문에 예배한다. 트라차문에 예배한다. 고부의 공덕법신의 성품에 예배한다. 업을 마친다는 곧 해탈 불성이다고 예배한다. 흐리차문에 예배한다. 흐리차문에 예배한다. 법부의 지혜 법신의 성품에 예배한다. 생사는 곧 열반불성이다고 예배한다. 아차 문에 예배한다. 아차 문에 예배한다. 갈마부의 변화신의 성품에 예배한다. 모두 실하게 예배한다. 1예 일체래의 금강살타가 세존에게 말하였다. 상불경보살은 초목과 국토 등에도 예배할 수 있나요? 비로 자나불이 고원하다. 깊이 머물러서 예배한다. 그대가 묻는 바와 같이. 법계의 채성은 구별이 없다. 삼나만상이 곧 법신이다. 그러므로 나는 일체 티끌을 예배한다. 묘법연화 삼매다라니 비밀 삼마야품. 금강살타가 세존에게 말하였다. 심나찰 등의 본원은 무엇입니까? 비로 자나불이 고원하다. 십심나찰은 본래 새 깨달음이 있다. 첫째는 등각. 둘째는 묘각. 셋째는 본각. 처음에 사나찰은 정행등 네떼보살. 제오나찰은 석가모니불. 나중 사나찰은 팔념 네떼보살. 제심나찰은 다보여래. 또는 심나찰은 십은 존영과 같고. 팔나찰은 팔념. 제구 고제는 제구. 제심나찰은 본말 구경 등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나무마하반 야바라밀. 나무마하반 야바라밀. 나무마하반 야바라밀. 나무 갔다. inge acı 주해석 할 plasma